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미국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체병특거법에 대해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 청문회 개최를 안독 의결하고는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여야가 서로 반발하는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SM엔테테인먼트 시세 조정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세심위원장이 20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주가 조작을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여행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장마 관련해서 사회정책부 강세영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영 기자 오십시오. 리포트 보니까 비가 군산지역에 많이 내려왔는데 현재 수도권은 비가 내리지 않고 화창한 상황인데 군산지역에 특히 많이 내린 이유가 있을까요? 군산 어총도에는 정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자정부터 1시쯤까지 146mm가 내렸다고 기록됐는데요. 보통 시간당 30mm만 내려도 강한 비가 내렸다고 하는데 그것에 무려 5배 가까운 비가 내린 겁니다. 섬지역뿐만 아니라 군산 내륙에도 시간당 131mm의 폭우가 쏟아졌는데 200년에 한 번 내리는 수준의 비였습니다. 200년에 한 번 내리는 비 수준이었다. 어쨌든 시간당 146mm, 이 가늠이 잘 안 되는데 146mm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이 1300m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내리는 비의 약 10%가 1시간 안에 쏟아졌다고 보면 되는데요. 어총도 주민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을 한번 보시면요. 계단에서 비가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 거리가 침수돼서 집까지 물이 밀려들어오고 있는 모습까지도 보입니다. 시간당 100mm 이상이 내리면 사실상 호우 예방시설도 재기능을 하기 어렵습니다. 2022년 8월에도 중부지방에 이런 극한 폭우가 내렸었는데요. 이때 강남에 시간에 116mm의 비가 내렸고 강남역 사거리 일대가 손쓸 틈도 없이 물바다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엄청나게 내린 건데 군산 이외의 지역, 다른 곳에는 또 어디서 얼마나 많이 쏟아졌습니까? 네. 군산을 포함한 전북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고요. 그 다음 충청권과 경북권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저녁 9시까지 누적 강수량을 보면 300mm가 넘게 내린 곳도 있었습니다. 익산에서 310mm의 비가 내렸고 부여와 군산 어총도도 300mm에 가까운 폭우가 내렸습니다. 대구도 257mm나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시작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있는 스튜디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거든요. 거의 내리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번 정체정선은 전국적으로 비를 쏟아부은 게 아니라 특정 지역에만 되게 강하게 비를 쏟아부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경기 북부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 서울과 남부 지역도 비교적 약한 비구름만 형성돼 있었는데요. 반면 정북과 충청권에는 아주 강한 비가 내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요즘 나타나는 강수 특성인데 이번 비도 칼로 나눈 것처럼 특정 지역에만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밤새 폭우가 내린 지역, 비 피해 상황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군산의 CCTV 모습인데요.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자 도로에 물이 순식간에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또 그리고 주변에서 여러 물건이 떠내려온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집과 상가도 많이 잠겼는데 피해 주민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민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오전 3시쯤 논산의 한 오피스텔 지하 2층에서 승강기가 침수됐습니다. 소방대원이 출동해 승강기 안에 갇힌 남성을 구조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밤에 비가 많이 내렸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요즘 왜 이렇게 밤에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는 건가요? 밤에 내리는 비를 이제 야행성 폭우라고 하죠. 낮에는 지표면이 뜨거워서 상승기류가 만들어지고 습기를 머금은 제트기류가 들어온 것을 막아줍니다. 반면 밤이 되면 이 상승기류가 약해지고 제트기류가 유입되면서 비가 많이 내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비가 많이 내리면서 산사태 걱정 많이 좀 걱정이 되는데 많이 너무 내려갖고 좀 위험한 상황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며칠 동안 비가 정말 많이 내렸죠. 토양이 수분을 가득 머금어서 언제든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북과 충청권과 경북에는 산사태 위기경보가 심각까지 발령됐는데요. 비가 잠시 그쳤다고 해도 내린 비의 영향으로 갑자기 토사가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군요.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하셨고요. 그럼 앞으로 비가 어느 정도, 얼마나 더 오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도 비가 안타깝게도 계속 내릴 예정입니다. 충청권에는 많게는 8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전북은 100mm, 대구와 경북은 120mm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일도 곳곳에 소나기가 예보돼 있어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비 피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상정보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강세형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거래량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집값 급등기 다들 기억했을 텐데 그때를 방불폐하며 불장이다 이런 말도 나온다고 합니다. 최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대단지 신축 아파트입니다. 최근 두 달 거래 건수가 76건. 하루에 한 집 넘게 매매가 이뤄진 셈입니다. 하루에 하나뿐이 아니라 주말에는 몇 개씩도 되고 30, 40대가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본인이 입주하려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천 건을 돌파했습니다. 계약일 기준으로 월간 거래량이 5천 건을 넘은 것은 지난 2021년 5월 이후 3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달 계약분 신고 기한이 20일 넘게 남은 상황에서 벌써 5천 건을 넘어 거래량은 지난 2021년 부동산 화랑기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8일 하루 거래 신고부는 전달의 2배 수준인 500건을 넘기도 했습니다. 대출 금리가 오르고 규제가 강화되기 전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거래가 늘면서 가격 상승도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신규 아파트는 분양가가 높아서 매매하기는 어렵고 기존 아파트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 아파트도 매매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까지 나서 대출 규제 강화를 언급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 mbn뉴스 최인영입니다. 이번에는 정치권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대통령 탄핵 청원 심사를 놓고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개최와 증인 채택이 이뤄졌는데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장명우 기자,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청문회가 열리게 됐는데 언제 열리고 증인은 누가 나옵니까?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는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열리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5개 탄핵 사유 중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먼저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채해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일사단장 등을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고요. 26일에는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장모 최훈순 씨 그리고 최재형 목사 등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채택된 증인만 39명이고 참고인까지 포함하면 모두 46명이나 됩니다. 민주당은 탄핵 청문회에 동의한 국민이 130만 명을 넘었다며 청문회 개최에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동의자 수가 약 133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요구를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심사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 본연의 책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증인이 불출석하면 국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자 그렇군요. 국민의힘은 또 법적 근거가 없는 청문회라고 아예 퇴장을 다 하버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청문회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탄핵 청원에 나온 5가지 사유 중 일부는 수사 중인 사안이고 또 일부는 대통령 직무와 무관한 것이라면서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요.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에 국회의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한 점을 들어 청원서만으로 탄핵 조사를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은 탄핵 조사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원천 무효입니다. 이런 이유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140만 명이 넘었을 때도 결국 폐기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청문회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증인들도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관련 청문회가 시끌시끌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정치 전문가들 모시고 정치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수고하십시오. 법사위 말고 정치권 최대 관심은 어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첫 TV토론회였을 것 같습니다. 첫 토론회였던 만큼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는데 먼저 영상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사님 문제에 대해서 사과 안 한다는 입장을 바꿔줄 여지는 건 없는 걸까요? 제가요? 제가 왜 사과를 하죠? 그분 말씀드리려면 이런 거잖아요. 사과를 했었어야 한다. 그게 총선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인식을 전제를 하고 있죠. 그럼 그때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때 사과하면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당사자는 김건희 여사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무적으로 사과를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고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입니다. 이거를 공적사적이라고 이야기한다?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저는 먼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나 의원님 만약에 그 당시에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나 의원님은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셨습니까? 제가 왜 아무 말도 안 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요. 누구한테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스피커가 약해서 분명히 제가 CBS 토론회 가서 이야기도 했었고요. 갖고 와보십시오. 네, 보셨다시피 어제 TV토론회 공방이 굉장히 뜨겁게 진행됐고요. 화두는 역시 김건희 여사 그리고 한 후보 간의 문자 무식 의혹이었습니다. 보신 것처럼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이 김여사는 사과 의사가 명확히 있었다고 나경원 후보는 주장을 했고 한 후보는 사과 의사 의향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한 후보 입장에서는 그간의 맥락을 볼 때 본인이 경험한 맥락. 대통령실과의 구체적인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본인이 들은 이런 전언 등을 종합해보면 사과 의사가 없다고 본인은 판단했다.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보고도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나경원 후보 등은 문자 내용만 문의를 해보면 문헌상 이건 사과의 의미가 명확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문헌상 사과의 의미가 명확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견이 없다고 보여져요. 약간의 한동훈 후보 측이 입장이 바뀐 거죠. 그런데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토대로 볼 때 이것은 사과의 진정성에 담긴 것이 아니라고 본인은 판단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소 좀 해명이 더 필요한 부분은 예를 들면 대통령실과의 갈등 부분은 김여사의 문자 이전의 문제거든요. 그 이후에 김여사가 어떤 중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취지의 의미가 담긴 문자 메시지에 사과의 의사가 분명히 들어있어서 그 이후에 어떤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사과 문자에 따른 사과를 공개적인 어떤 논의 대상이 올리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퀘션마크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과 문제 갖고 공방을 계속 가게 되면 한동훈 후보가 불리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이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사과를 안 하게끔 저를 도와달라는 문자에 대해서 답을 했다면 그건 국정농단일 수 있어요. 사과를 안 하게끔 도와달라. 그런데 사과를 할 테니까 이걸 비대위의 의결로 요구를 해주면 하겠다. 이렇게 됐으면 이걸 국정농단이다, 당무 개입이다 이런 논리로 봉합하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다른 이유가 없지 않는 한 이 부분은 한동훈 후보 측에서 논란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이롭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진정성이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되냐 해석 영향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김당일 비대위원인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이건 정말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당원이 아니라서요. 윤기찬 변호사님 말씀이 이해는 잘 안 돼요. 제가 당원이 돼봐야 이해가 좀 될 것 같은데. 당원이 아닌 입장에서 한번 들어볼까요? 당원이 아닌 입장에서는 일단 문자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런 문자를 왜 보내죠? 문자가 간 문제, 강대 문제다. 영부인은 그냥 지위가 있을 분인지 권한이 있거나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하고 상의를 하셔야죠. 그리고 대통령을 본인이 그렇게 의지가 있으면 대통령을 설득하셔야죠. 그리고 이번 총선의 책임 문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있죠. 저희 나온 후보 중에서는 가장 큰 책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총선을 패배한 근본적인 책임은 국민들은 다 대통령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당이 지금 그런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지 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한동훈만 죽이면 된다는 식의 공격이 저는 좀 이상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문자 내용도 그래요. 저게 과연 사과의 방점이 찍혀 있는 건가? 그것보다는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에 갈등을 중재하려는 노력 속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좀 달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3자의 시각인데 당원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건 제가 당원이 아니라서 그 영역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는 이런 논쟁 자체가 어이가 없습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국민에게는 불편하거든요. 저런 문자를 여사께서 보냈다는 것 자체가 엄청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아량곳하지 않고 그 내용 가지고 공방을 벌이는 게 무슨 도대체 국민의힘의 득이 되는지 좀 의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는 좀 이해를 못 하겠는 게 당원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원 아닌 분의 말씀을 들은 당원으로서요. 당원으로. 왜냐하면 이제 네 분 다 이런 사과 여부가 총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다 팻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총선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김건희 여사의 문자 내용 중에 나는 사과를 하고 싶은데 대통령이 맡고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신이 대통령 설득해달라. 이러면 이런 논리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과하겠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종섭 장관이 나 사퇴 의사 밝히겠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문자 보내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과의 주체가 사과라 의사가 있다고 당무보시는 분한테 문자를 보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진정성 여부에 대해서 다투는 건 이건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걸 갖다 국정농단이다, 당무 개입이다. 글쎄요. 저는 이해가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국정농단이다, 당무 개입이다. 이거는 분리해서 봐야 되고요. 당무 개입이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거냐면 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총선 때. 네.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왜 나오냐는 거거든요. 의도가 분명해 보이지 않냐 때문에 당무 개입 얘기가 나오는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국정농단이라는 건 뭐냐면 여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권한이 있는 분이 아닌데 자기 의견을 그럼 사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사적인 대화를 할 것이지 아니 저렇게 저런 식으로 따지면 국민들은 어떤 의구심이 되냐면 그러면 아는 장관들한테도 다 보냈겠네. 이런 의구심까지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국정농단이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김기찬 부위원장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사과했다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겠느냐. 이런 OX 지문이 나왔었는데 말씀 스포를 하셨지만 그럼 저희가 어떤 내용 나왔는지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했다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다. 제가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사과 요구를 하고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던 점을 제가 상기시켜드립니다. 우리가 뽑은 권력이 국민을 이기려 드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국민에게 지는 것. 그게 그동안에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우리 국민들에게 겸허하게 다가가는 바로 그 전환점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김건희 여사는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셨습니다. 만약에 사과를 하셨다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종섭 장관 문제, 황상무 문제도 사과 모두로 갔을 거다. 김건희 여사의 사과. 아마 총선 당시 현장에 있는 후보들이 모두 간절히 원했던 그 한마디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1월에 있었던 문자 이야기가 나오니까 모두들 아마 굉장히 허탈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다 똑같은 의견을 냈는데 윤 부위원장님, 사과했으면 총선 바뀌었을 거다라고 다들 주장합니다. 동감하십니까? 영향이 있었을 거로 보죠. 저분들 네 분들의 의견은 공감을 하고, 결론적인 의견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과를 못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다른 거잖아요. 한동훈 후보하고 나머지 세 분하고 다른데. 한동훈 후보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한동훈 후보가 출마 선언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심의 반응을 하는 정당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 어떻게든 민심의 반응을 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 그거하고 또 안 맞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사과를 못하게 된 게 대통령실의 반응 때문에 그랬다고 치고요. 그랬으면 김건희 여사 문자를 보고 어느 정도 노력을 더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약간 절실함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그런 문자를 보고 나서 여러분하고 의논했더니 사과를 하는 것이 현 국면에서 총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다수의 의견을 따랐다. 이런 전략적 판단이었으면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총선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면서도 조금 더 설득하거나 조금 더 노력하거나 공적인 논의 테이프를 올려서 논의를 안 했다는 것 자체는 조금 더 해명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 이 부분은 당협위원장들은 총선에 낙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지도부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해줬으면 어떨까라는 약간의 아쉬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서로 간에 어떤 유불리에 대한 주제로 올리기보다는 조금 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논의를 진정시키는 다음 토론회가 됐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합니다. 내일 NBN에서 TV토론회 두 번째가 있으니까 그 얘기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김상일 부대변인. 일단은 한 후보가 당시 사정을 다 공개하면 정부와 대통령실이 위험해진다 이런 발언도 했거든요. 어떤 발언일까요? 이런 발언을 사실 선두주자가 하는 게 내공이 좀 부족한 거죠.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실과의 갈등 이 프레임이 굉장히 강하고 배신 프레임 이런 게 굉장히 강한 상황에서 굳이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경고성 멘트일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경고성으로 들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진짜 뭐 왜 저러지 배신하려고 그러나 뭐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서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내공 부족보다 나머지 세 후보에 한동훈 후보 공격이 더 어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통령의 힘이 막강했고 주류의 눈치를 보고 대통령의 눈치를 다 봤잖아요. 제가 그걸 기억하는데 한마디도 제대로 그때 못한 것으로 저는 기억해요. 어느 누구도. 그리고 저 생각을 한 김경률 비대위원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조차도 생각은 했으나 제대로 표현을 못할 정도의 압력이 작용했다고 저는 그 정도의 대기압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는 굉장히 그때 자유로운 상황 속에서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저 자체가 진짜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랬으면 본인들이 자기들 선거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출마도 안 했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그렇게 절실하고 자기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했으면 자기들이 더 절실하게 요청을 했어야죠. 각자 위치가 다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출마도 안 했어요. 사실 책임만 지고 있었지.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딱 듣고. 맞는 말씀이에요. 한동훈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그나마 말을 했고 말에 따라서 대통령실로부터 약간의 변제성 이런 조치들도 있었던 걸로 보도가 됐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런 문자의 존재 자체를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공정위이고 선대위에서 올렸다면 저런 문자를 알았다 그러면 각자 달리 행동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문제는. 저 문자를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사과할 의사가 있다는 문자 내용 자체를 모른 상태에서 당신들이 왜 그렇게 안 했냐라고 하면 이건 공평한 서로 간의 공무원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만 저는 페어하지 않다고 보는 게 저게 사적 문자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적 문자를 공적인 데다 이걸 갖다가 됐다 그러면 저는 그 자체도 엄청난 또 뭘까 논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자 무시 의혹 관련해서 많은 말들이 나가고 해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오전인 것 같습니다. 진중권 교수가 김 여사와 57분간 총선 이후인가요? 통화를 했고 관련 내용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런 내용을 했는데 장가희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라고 진 교수가 공개한 거죠? 네. 진중권 교수가 4월 10일 총선 이후에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전화가 와서 57분간 통화를 했었다 이렇게 오늘 SNS에 올렸는데요. 그때 김 여사가 자신이 대국민 사과를 못한 건 전적으로 김 여사 본인의 책임이라면서 본인은 사과할 의사가 있었는데 주변에서 극구 말렸다고 했다고 진중권 교수가 당시에 기업을 떠올렸습니다. 진 교수는 김 여사가 내가 믿는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 자신의 사적 이익만 챙기는 이가 있다는 걸 나도 안다라고 했다면서 사과를 하지 않은 결정 주변 사람들의 강한 권유 때문이었다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중권 교수는 홍준표 시장이 말했던 보수의 정체성을 흔드는 얼치기 좌파인 자신과 장장 57분이나 통화했던 건 정작 김건희 여사였다면서 김건희 여사에게 자신의 말이 사실과 다른 게 있냐라면서 SNS에 따져 물었고요. 친윤계 등 일부 여권 인사들이 계속해서 당시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사과 의학 문자를 무시를 해서 대국민 사과 기회를 놓쳤고 이게 총선 패배로 직결됐다고 비판을 하니까 진중권 교수가 오늘 이런 글을 쓰면서 친윤계의 말과 자신이 여사와 직접 통화한 내용은 180도 다르다 이렇게 나타내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김여사가 사과 의학이 있었는데 주변에서 극구 말렸다. 또 한 번 이 진실이 미궁으로 빠져드는 게 아닌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거는 진중권 교수의 의견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김여사, 진중권 교수가 밝힌 통화 내용에 따르더라도 주변에 반대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반대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언론 보도에 다 나와 있는 거고. 그런데 반대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본인이 나는 실제 결심을 한 이후에 그냥 물어본 거다 이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마지막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비대위에서 만약에 이걸 결정해 주면 내가 하겠다. 그런데 이 의사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게 사실과 다르다. 진정성이 없다는 게 어디 나와 있어요. 저는 진중권 교수 저 말은 본인의 의견이 거의 90%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없었다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왔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말씀처럼 반대하는 사람도 그다시 많았거든요. 친윤 쪽에. 그것이 지금 논란의 핵심은 아닌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진중권 교수가 저렇게 본인의 의사를 실어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오히려 한동훈 후보한테는 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후보들이 문자 의혹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패럴블들도 다른 말씀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당권 주자들이 민감한 사안에도 재미있게 조금은 재미있게 각자 견해를 밝힌 게 있습니다. 한번 보고 오시죠. 무인도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면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1번 핵진윤 이철규 2번 총선배석 조정훈. 1번을 선택하면 2번은 또 따라올 것 같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둘 중 하나 해야 한다면 1번 대통령과의 식사 2번 김여사 문자의 답장. 대통령과의 식사는 저는 자주 했고요. 여사님과의 문자는 만약에 제가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저희 당무에 관한 사안 그리고 본인이 당사자라 하더라도 저는 여사님과는 문자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들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은 이미지는 1번 공주 2번 친일. 초선 20년 됐네요. 20년 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참 우리 친일 반일 이 프레임 진짜 이제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기분 나쁜 상황은 1번 오렌지인의 문자 익십 2번 연판장 받기. 제가 정치하면서 여러 가지 겪었지만 작년에 연판장만큼 제 마음에 상처가 된 건 없습니다. 한 곳만 갈 수 있다면 1번 지역구 축제 2번 아버님 팔순잔치. 지역구부터 먼저 갔다가 팔순잔치는 좀 다시 또 개인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배가 침몰하는데 구명조끼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1번 박근혜 2번 윤석열. 우리 이 윤석열 대통령 좀 수용 좀 하시고요 박근혜 대통령 수용 못하실 것 같아서 일단 박근혜 대통령께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출전을 가려는 한일전이 내일 열립니다 누구를 기용하겠습니까 1번 손흥민 2번 이천수. 선수와 감독은 다릅니다 둘 다 둘 다 데려와야죠 알겠습니다. 과거에 논란이 됐던 발언 중에 더 후회하는 것은 1번 박근혜 탄핵 2번 민주당 입장 가능입니다. 우선 2번은 저건 사실이 아니고요 1번은 그 당시는 보수의 계멸에서 탈출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가 동지들과 함께 생각을 했지만 지금 지나고 보니까 민주당의 프레임에 우리가 말려든 것이었다. 지금 이 시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출마 선언 발표하고 있습니다. 연임 도전입니다.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로 가보겠습니다. 인생경제는 파탄 났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희미하 배송을 하던 택배기사는 개같이 뛰고 있어요 라는 카톡을 남기고 과로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이고 무엇을 위한 사회입니까?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제가 가진 무엇이라도 다 내던질 수 있습니다. 저 이재명이 다시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주 영국은 14년 만에 정권교체가 있었고 프랑스도 집권 여당을 누르고 좌파연대가 승리했습니다. 국민들이 진보냐 보수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경제와 줄어드는 복지 때문에 김상일 부대변님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연임 도전 공식하고 있는데 내용 더 봐야겠지만 민생 중도에 초점 맞춰진 메시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민생 중도를 이야기하는 게 맞죠. 다른 얘기는 지금 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사실상 지금 이재명 당대표 연임은 거의 확정된 거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는 오히려 감점 요인이에요. 특히 지금 나오면서 지지층은 이미 확정이 돼 있는데 지지층이 아닌 중도층으로 확장하려는 게 당연히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런 메시지를 내는 거는 잘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저런 메시지가 잘 들리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잘 들리게 하려면 듣는 사람에게 좀 감동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감동적인 모습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당원당교를 개정을 했지만 나는 거기에 적용을 받지 않겠다. 본인이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주변에 강권 때문에 진행되는 게 많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들도 했잖아요. 메시지가 있는 선언적인 의미도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도층의 공감과 감동을 끌어낼 수 있는 이 얘기도 좀 보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쭉 이어질 테니까 한 번 더 자세한 내용 듣기로 하고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보면 사실 내용 나온 거 보면 사전에 좀 나오긴 했지만 보면 이 차기 대권 도전을 위한 어떤 행보다 이런 계속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메시지도 보면 사실 절망의 오늘 희망의 내일로 바꿔야 어떤 큰 담론적인 얘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본인 일극체제에 대한 당내 비판이 아직 수면 아래에 있지만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1심 2개가 나오게 되면 11월, 10월에 당내에서 상당히 우황장하는 세력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잠재적인 견제를 나는 대권주자다. 그러니까 유일무이하고 견제 세력이 없는 대권주자이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나쁜 게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대권,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내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당내 불만을 잠재우는 역할이 하나 있는 거고. 본인의 또 사법 리스크에 대한 법원을 또 약간의 압박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내가 대권주자인데 판단해보려면 판단해봐라. 이런 식의 원내에서 했던 것 같은 어떤 사법과 압박의 연장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러나 어쩌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여러 의견을 녹여내가지고 본인이 이걸 갖다 결정하는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극체제고 여러 의견이 묵살되는 식의 당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하겠다라는 본인의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당대표 출마하면서. 저는 그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안 들어가서 약간은 좀 아쉽다. 그렇군요. 어제는 앞서서 김두관 의원이 먼저 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김지수 한반도 미래경제포럼 대표도 당권에 도전해서 2파전에서 3파전이 갑자기 된 분위기인데. 김상일 부대변인. 일단 보면 어제 김두관 의원이 제왕적 대표 1인 독주를 맡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예상과 좀 다른 어떤 메시지였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당대표를 출마하면 내가 뭐가 다른지를 얘기해야 되니까. 당연히 현재의 문제점. 나는 뭐가 달라고 어떻게 하겠다. 이 정도의 경쟁이 약간 겨냥한 느낌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의 문제점을 내가 어떻게 잘하겠다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저는 너무 당연하고. 모든 국민들과 언론들이 전부 다 일극체제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려를 지적하지 않고 나오는 것 자체가 비겁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날 기자회견이 좀 실망스러운 게 있었어요. 오늘 아침 인터뷰는 잘하셨더라고요. 강단 있게 결단력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잘했는데 그때 출마 선언문을 배포하고 읽지를 않았어요. 낭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뭐지? 그냥 구색 맞추기로 나온 건가? 들러리로 그냥 나온 건가? 이러한 느낌을 줬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더 연설문 나오는 대로 어떤 얘기 나오는지 추후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어제 국민의힘 TV토론회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화제가 많아서요. 얘기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후보들, 4명의 후보들이 윤 대통령에게 쓰는 영상편지도 공개가 됐습니다. 총선 거치면서 섭섭한 과정들도 좀 있었는데 각 후보들이 어떤 얘기들로 영상편지, 러브레터를 띄웠는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저희 당에 오셔서 구원투수로서 정말로 우리 당을 일단 직권할 수 있는 기관을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국정운영이 국민적 기대에 못 미쳤던 것도 사실입니다. 국정운영의 방향이 옳았습니다마는 국정운영 스타일 방식이 좀 투박하고 거칠게 보였습니다. 당정관계가 견제 속에서 서로 협력하는 당정관계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반드시 대통령 송욱 씨께서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뭐라고 그래서 말이죠. 이것저것 다 고려해야 되는 대통령의 마음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제가 하자고 하는 대로 해서 잘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맙습니다. 우리 집안에서의 얘기가 담장 밖으로 안 나가도록 정말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한동훈입니다. 대통령님과 저의 목표는 완전히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그걸 통한 보수 정권의 재창출에 있어서 완전히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맞설 수 있는 강하고 유능한 여당을 만들겠습니다. 대통령님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국민의힘을 다시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님,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국내 정치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민주당의 의회 폭주 정말 도를 넘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판장 사건 이후 섭섭함 많았지만 그러나 1년 동안 당과 나라를 위해서 참았습니다. 제 진심 알아주실 겁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통해서 반드시 재직권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고 진지한 얘기인데 어느 분들, 일부 후보들 얘기 들어보면 웃음도 난다. 어떤 처한 상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윤기찬 부위원장님, 어떤 분의 러브레터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일단 러브레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신자가 대통령은 아닌 것 같아요. 당원과 국민인 것 같고.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향해진 시선 중에 부정적 시선들, 대통령실과의 관계에서 너무 밀착해 있는 거 아니냐, 또는 너무 각을 세우는 거 아니냐. 각자에 대한 시선을 불식시키는 노력을 저게 담았다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분위기 좋은 테마였다고 보는데 조금 이전에 정치인들의 전당대회 경선에서 없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낯설긴 하죠. 그런데 조금 진심 등을 오히려 담았다는 의미들이 있어요. 본인들이 강조하는 부분들을 애써 숨기지 않았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권 제창조가 제일 목표 아니냐. 대통령 당신이 희생해도 돼, 이런 취지가 숨어있는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조금 더 대통령하고 본인이 차별을 위해서 또는 대통령 시정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을 담았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략상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을 담았다, 이렇게 분깔합니다. 김상길 부장님, 어떻게 보신지 궁금한데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건조하고 드라이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윤심이다, 잡던 차천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할 말 다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할 말을 다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 지금 문제를 담당 밖으로 이야기가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고 그냥 눈치를 보면서 하지 못해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하지 못했다.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까웠다. 좀 이렇게 당당하게 지금 총선 참패의 원인 이런 거를 대통령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당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속에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 당이 민심을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런 걸 좀 많이 받아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좀 제가 볼 때는 자극은 안 하더라도. 시원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다. 네, 좀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앞으로 역할? 이런 얘기를 좀 담았으면 어땠을까. 굉장히 좀 아쉽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드라이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했는데. 그런데 핵심은 한동훈 후보가 저는 짓고 있다고 봐요. 정권제 창출, 유능한 정당, 이기는 정당. 뭐 이거죠 뭐. 그런데 그거의 문제는 우리 같이 해결합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풀기 힘든 숙제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가장 최근에 논란 화두는 결국에는 문자 무시 의혹일 것 같습니다. 장갈 기자, 어쨌든 문자 일십 논란이라고도 흔히들 얘기하는데 이 막전, 막후 배경에 대해서 상황들이 하나 둘씩 보도가 되고 있어요. 또 뭐가 나왔죠? 우선 이 윤한 갈등의 시발점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법무부 장관 때인 지난해 12월 19일에 김건희 여사 특검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 한 후보는 법 앞에 예외가 없다라고 말하면서부터 갈등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불쾌감을 나타냈다고 하고요. 또 사실 한 후보가 며칠 뒤인 12월 26일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취임한 뒤에는 한 후보보다는 비대위원들의 돌출 발언들이 여럿 나왔는데요. 특히 김경율 전 비대위원이 프랑스 혁명을 촉발했던 마리앙투아네트를 김건희 여사에 빗댔는데 이게 올해 1월 17일, 특히나 이날 한동훈 후보는 김경율 전 비대위원장을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마포울에 전격 출마한다면서 손을 들어준 날이기도 합니다. 여권 관계자는 이 때문에 윤 대통령과 한 후보가 전화로 언쟁을 벌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마리앙투아네트 발언 하루 뒤인 1월 18일, 한동훈 후보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후의 다음 날인 19일에요. 김건희 여사가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을 내려주시면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라는 문자를 한동훈 후보에게 보냈지만 답장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여러 취재 내용들이 쏟아지면서 1월에 있던 윤항 갈등들의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인데 윤기찬 부연장님, 일단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문자 무시해, 그야말로 격노했다. 이번에도 격노했다는 표현이 나왔는데 오늘 또 보도를 보면요. 한 후보의 김여사 문자 무시, 여기에 윤 대통령이 친윤계 인사들한테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XX 어떻게 믿냐라고도 하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렇게 신빙성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 보도가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사실인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경로의 배경이 단순히 문자에 대해서 답을 안 했다라는 지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면 총선 정국의 어쨌든 당에서는 지속적인 사과 요구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특검법부터 일단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검법이 저게 민주당의 당시에 보시면 제2호구 상황에서 제2호구 부의를 안 합니다. 2월까지 끌고 가서 2월 말일 정도의 부의가 3월, 4월이 총선인데 2월 말의 부의에서 이게 피기가 돼요. 그러니까 일단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부분이 총선에서 굉장한 이슈였고 거기에 더해져서 사과 문제가 같이 동반 부각된 거거든요. 그런데 사과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에서 요구해가지고 결국은 우회 국절 끝에 만약에 사과한다고 문자를 보내요. 그런데 그 사과 문자에 대해서 답을 안 해요. 그러면 이 사과 문자를 보낸 거를 듣게 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거 뭐지라고 생각하겠죠. 어떤 게 진심이냐. 결국은 대통령과 각을 세워가지고 본인의 정치적인 이득만 취하는 거 아니냐. 총선에 대한 진정성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이 욕만 먹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오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이 만약에 여러 가지 식사 중에 이런 문제를 의논을 했다 그러면 풀렸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서로 간에 그런 오해가 각자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아니 여러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과가 불편하다고 결정됐다는 식의 말을 해놓고 왜 문자를 나한테 보냈느냐. 이런 또 오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대통령은 또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두 분이 식사하면서 이런 오해를 해서 왜 풀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각자의 오해 상황이 지속된 것과 같다. 따라서 대통령이 단순히 문자에 대한 답을 왜 안 했냐라는 것 같고 경로했다는 것은 저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문자가 오가면서 사실 말로 하면 사실 풀릴 문제들이 문자가 오가면서 오해가 쌓이고 쌓여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김상일 부대변은 어쨌든 이 김여사 문자가 공개가 된 다음에 김여사가 국정관여, 국정농단 의혹이 나올 수 있는 부적절한 처신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게 오해로 소지로 비춰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우려의 목소리가 오늘도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우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전당대의 이슈가 많으니까 지금은 덜 부각되지만 끝나고 나면 이 문자가 적절했냐의 논쟁이 야당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거예요. 공세가 일어날 수 있다. 공세가 일어나죠. 지금도 공세가 있지만 오히려 전대가 흥행이 좀 되다 보니까 뜨겁다 보니까 좀 묻히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지나잖아요. 대표되는 분이 이 문자에 대해서 공격을 엄청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가령 국정농단 아니냐고 공개를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윤기찬 변호사님 말씀대로 아니다라고 얘기한다고 국민들이 그걸 고지곳대로 믿겠습니까? 이 이슈 자체가 굉장히 대통령실에 불리한 이슈예요. 이미지상 굉장히 안 좋은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계속 끌고 가는 후보들의 저의가 저는 굉장히 바보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까?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도 대통령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김건희 여사 문자 하나 받았다고 그걸 중심으로 생각할 수가 있나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바보스럽다는 룸 미숙하다 정도 한번 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내용이라 당분간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두 분 말씀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사건 사고 살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지금 좀 전에 급발진 주장한 리포트를 봤지만 서울시청역 참사 소식도 급발진 주장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한번 살펴볼 텐데. 경찰이 오늘 역주행 피의자 2차 조사를 하는데 어제 관련 브리핑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듣고 먼저 오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수에서 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변 12개소의 CCTV 영상, 차량 4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였고 전문 감정기관과의 합동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내용 쭉 살펴보면 장가 기자. 일단은 이 피의자가 일방통행 도로인지 몰랐다고 이 운전자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 블랙박스에 담긴 음성을 보니까 이 내비게이션이 이랬다고 합니다. 우회전하십시오라고 안내가 나왔는데 이거 두 개가 상충되는 것 같아요. 뭐 내비게이션을 안 들었다고 판단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이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나오게 되면 갈래길에 멈추게 되거든요. 갈래길 앞에 서게 되는데 직진이 아닌 오른쪽 4시 방향으로 이렇게 차를 틀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당시 운전자도 내비게이션은 켜놨었고 내비게이션에는 잠시 후 오른쪽 4시 방향입니다. 이어서 우회전하세요라고 나오는 게 운전자의 블랙박스에 담겼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차 씨는 일방통행 도로로 곧장 직진을 해서 역주행을 했고요. 가면 안 되는데 그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차 씨는 사고 부근 지역에 대해 질의감은 있지만 직진이나 좌회전이 금지된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는데 사실 사고 직후에는 오랜 운전 경력으로 도로를 착각할 일은 없다고 했었는데 이 주장에서는 조금 다소 변화가 느껴지는 주장입니다. 네, 뭐 저희가 일반인 입장에서 좀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많습니다. 운전자가 왜 그랬는지, 내비의 음성을 안 들었는지도 좀 궁금한 상황이고. 어쨌든 양 변호사님, 역주행 진입 금지라고 써 있는 도로에 들어갔을 때, 진입했을 때 빵빵한 크랙션이라도 울렸으면 사람들이 좀 피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은 블랙박스든 뭐든 감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없었다는 걸로 보여요, 지금. 그렇죠. 경찰이 이제 블랙박스 영상을 한번 쭉 확인을 했겠죠. 그런데 운전자가 어쨌든 보행자들을 본인이 칠 위기 상황에서 경적을 울린다든지 이런 거는 지금 발견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전자로서 사실은 아무리 차량 브레이크가 들지 않고 급발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내 코앞에 보행자가 걸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적어도 클락션을 울려서 뭔가 고지를 한다든지 이런 의무, 주의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과실이 인정이 된다면 충분히 업무상 과실체사상추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경적만, 클락션만 울렸어도 피할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운전자의 직업, 이 버스 운전자 기사인데 운전의 실력에 대한 검증은 이미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장가 기자, 오늘 일부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이 운전자가 운전 능력을 일단 평가 항목이 있는데 미흡, 불량 결과가 나왔었다. 이런 내용도 새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모경종 의원실을 통해서 입수된 차 씨의 자료가 있는데요. 경기 안산에서 버스기사로 일하는 차 씨의 지난해 4월 고령 운수 종사자 자격 유지 검사 결과입니다. 여기에 총 7개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1등급 2개, 2등급 3개, 3등급 2개를 기록해서 사실 버스기사 자격 유지 검사는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전에, 그러니까 지난해 2월에 특별검사도 이수는 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여러 항목 중에서 위험 판단 항목이 4등급, 그러니까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위험 판단 능력이 낮은 운전자는 위험 요인을 위험하다고 인식을 못해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 이 차 씨는 동체시력 항목에서 5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불량하다는 결과인데, 이 동체시력이 떨어지게 되면 빠르게 차가 지나가도 브레이크를 잘 못 밟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아마 이런 점들이 이번 사고에 어쩌면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지도 않았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그런 의심을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버스 운전도 그럼 어떻게 했을까 하는 의구심도 동시에 드는데, 어쨌든 양 변호사님, 일단은 이 피의자가 2차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될 텐데, 어떤 점을 오늘은 중점적으로 경찰이 조사를 하게 될까요? 일단 1차 조사의 경우에는 사실 진술 대부분을 듣는 데 집중을 했고요. 이번에는 2차 조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브레이크가 제동이 되지 않았던 그 당시 상황뿐인지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가 됐던 왜 경적을 울린다든지 이렇게 사람을 치지 않기 위해서 본인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추궁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경찰은 일단 이 남성의 급발진 주장에 대해서 신빙성을 좀 판가름하기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까지 지금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강제수사, 그러니까 압수수색이라든지 아니면 구속영장 신청까지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급발진 사고가 계속 이어지는데 앞에 리포트 봤다시피 시청력 사고와 비슷한 급발진 사고들이 계속해서 요즘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가 기자, 모두 고령에 의한 급발진 주장 사고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선 어제 오전 9시 한 13분쯤에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가 놀이터 방향으로 돌진을 해서 담벼락을 부수고 놀이터로 진입한 후에야 멈춰서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놀이터예요. 그렇습니다. 이 차를 운전한 사람은 70대 남성 A씨고요. 동승자인 70대 B씨와 함께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당시 놀이터에 아이들이 없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에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고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을 했는데 블랙박스에는 사고 발생 지점 50m 전부터 차가 이상하다라는 당황해하는 A씨의 음성이 녹음되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급발진 가능성은 사실 좀 낮게 보는 게요. 당시 차가 시속 30km 수준이었고 사고 직전 차량이 갑자기 가속되지는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또 어제 오전 경기도 수원에서도 70대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하다가 차량 5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서 3명이 다쳤는데 이 운전자 차량은 사고 이후에도 그대로 주행해서 다른 승용차 4대를 더 들이받고 정차를 했고요. 역시나 급발진 주장했습니다. 어쨌든 양지인 변호사님 공교롭습니다. 공교롭게도 고령자의 급발진 사고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고령과 반드시 연관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 운전자들이 이러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를 자꾸 발생시키고 그리고 한 번 사고가 나면 굉장히 많이 다치거나 부상을 당하는 그런 사고를 발생시키다 보니까 어떠한 우리가 적절한 검사 조치라든지 아니면 시험 대조를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라이브 픽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배부르게 만드는 먹방 이제 하나의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물고 있는 먹방 열풍에 난색을 피우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필리핀인데요. 최근 필리핀의 한 유명 유튜버가 먹방을 한 다음 날 갑작스럽게 숨지는 사고가 난 겁니다. 해당 유튜버는 숨지기 전날 치킨과 쌀을 조리해 먹는 영상을 올렸다가 다음 날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아직 정확한 사망 원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필리핀 당국은 보여주기 식으로 먹었던 유튜버의 식습관을 지적하며 공중 보건에 위협이 되는 뭔가를 통해 돈을 버는 짓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조사를 통해 먹방이 해당 유튜버의 사망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SNS에서 먹방 콘텐츠 금지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네요. 차기 축구대표팀 감독 결정 과정을 폭로한 박주호 축구 해설위원에 대해 대한축구협회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축구대표팀 사령탑 자리에 홍명부 감독이 선임된 것을 두고 축구 팬들이 감노들박을 펼치는 가운데 전력강화위원회를 맡으며 함께 사령탑을 찾았던 박 의원은 자신의 개인 채널을 통해 전력강화위원회 내부 사정을 비판하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국내 감독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위원들이 많았다. 어떤 외국 감독을 제시하면 무조건 흠을 잡았다고 폭로했고요. 그 중 본인이 임시 감독을 하고 싶어하는 분도 있었다. 전체적인 흐름은 홍명부 감독을 임명하자는 식으로 흘러갔다고도 밝혔습니다. 여기에 별다른 대화 없이 투표로 결론이 정해졌다며 절차대로 이뤄진 게 없다고도 주장했는데요. 그러자 축구협회는 박 의원의 폭로는 근거가 없는 주장이거나 외국인 감독을 원했던 자신의 시각에서 왜곡되게 인식한 결과라며 박 의원이 한국 축구를 위해 뽑고 싶었던 감독상과 다를 수는 있지만 비밀 유지 서약을 어긴 것은 부적절하다고도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픽 전해드렸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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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